아버지여에게 나아가고 싶으며 아버지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과 같이 남의 손으로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주명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남기를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에게를 용서하시고 저희에게 일곱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방에서 호가 서서 성부와 성냐와 성령의 기름도 한조간 반전이셨습니까? 네, 지난주에 세례정사, 성체정사에서 했고요 오늘은 고해성사와 본인 병자 성품성사에 대해서 하고 또 바로 이어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고해성사입니다 세례를 받으면 부들젤을 용서 받습니다 그 다음 제 고백을 드리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